자, 벌써 이제 2분 남았어요, 여러분들 그래도 생일이니까 생일답게 그래도 셀피도 하나 찍어볼까? 되게 바보같이 생겼네 자, 늦은 시간까지 제이홉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이렇게 저를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의 인사를 사랑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늘 항상 이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끼고 있어요 호석아 아직 안 돼 하지만 이제 1시간 됐네요,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이제 이런 폴라로이드, 2분 폴라로이드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꾸미면 될지 생각을 해보면서 인스타로 인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위버스도 글 남길게요, 여러분들 스튜디오 지브리 앱이 뭐지? 뭐? 뒤에 장식된 사진 보여달라고요? 보여드릴게요 그래, 이거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좀 자, 보시면 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뜨거웠고요 사랑둥이 와, 이거 때 아니야 와 달방 마지막 화 촬영 그리고 이거 다이너마이트 때일 텐데, 아마도 그리고 그 오른쪽에도 시상식, 연말 시상식이었고 달방 때도 있고, 미티랑도 찍은 사진도 있네요 야, 제이홉 생일 축하해, 야, 실화냐 여튼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 자, 마지막으로 뭐, 보라색 하트를 좀 한 번 채워볼까요? 레츠 고, 아미 버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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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플 아, 저도 사실 끄기 싫네요, 여러분들. 꺼야 됩니까? 아쉽습니다. 예? 야아!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? 내 모공이 너무 다 보여. Holy shit. No. 여러분들 축하해주신 많은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조만간 어...